첫번째 심볼 1578기 아 돌려줄게 기대가 되는구나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겠지 막 올라갑니다 세집니다 오케 독선 주차금 아직 2106이나 올랐군요 무지막지하게 세졌고만 좋았습니다 돈은 9억정도 날라갔습니다 두번째 심볼 추츄 알린드 2144기 옮기고 106,600 4,500 아 수건 개떡싹 780에스텟이 올라가는데 와 3,400 4,200 4,200 세번째 심볼 레헬리 1578기 기종본 포렉스 아 주저트 이 심볼로 6,500 5,500 5,600 5,600 5,600 5,600 1578기 대단해 아 이것도 거의 10억대네 주스텟 주스텟이 다 합쳐서 28,000 음 많이 올라왔군요 936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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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400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